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단장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라도 좀 하고 가시지? 아 우리끼리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시다 뭐 그런 아니 저렇게 가면 우리가 먹는 게 보이냐고 밀리신 업무도 많고요 아니 우리가 단장님 복귀시키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했는데 진짜 성격 별나 죄송합니다 아이 그런 거 아니고 영수씨 난 영수씨가 참 동료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영수씨가 여기 있는 거 까먹고 그런 거 아니다 아유 축하드리겠습니다 단장님